아 침착 안 찍어도 되던데? 뭔가 생전벚 찍고 해봐야지 아 근데 다 이거 신발 이렇게 찍더라 나는 이렇게 찍을래 아 근데 저는 진짜 오 쉣 이러지마 전 개인적으로 어디가서 나는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? 부지런한건지 모르겠는데 성실하다? 정도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어 근데 핑이 너무 높은데 왜이래 이거 이거 왜이래? 미쳤는데 FPS? 개 이상해 핑이 너무 높아 와 이거 아이씨 꽤 났다 화면으로도 느껴지죠? 마템이 갔다니까 너무 걸려 어? 아 치 에이 문을 줘야겠네 이거 2판 2판 진짜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길게 가면 꽤 못 이겨 점화라서 여기서 몇 갱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라인은 못 밀게 정도만 와 뭐야 이 이거 근데 진짜 렉이 너무 심했다 방금 근데 헤카를 그냥 박아줘가지고 된거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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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네. 잡았어. 킨드가 너무 쎄. 이게 진짜 좋아. 이 절정의 화살. 이게 참 좋아요. 그리고 이 첫 코도 효율이 좋고 킨드 E까지 치명타, 추뎀까지. 쿨 있잖아. 쟤랑 안 죽지? 여기 퀸크를 지웠나? 이게 르블랑이 한 통에 남거든요. 어여. 아, 씨. 아, 이거. 솔직히 궁을 너무 빨리 키긴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. 나 렉 때문에 못 킬까봐 그냥 켰어. 제압이 300원이나 되네. 레드 시간 있었으면 또 살았는데. 와, 인마. 와, 이것 봐. 이러는데 내가 궁을 안 쓸 수가 있겠냐고. 하하. 킬 딸 때마다 이러는데. 아, 씨. 아, 이거 서랭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괜찮아요. 아, 이거. 제 생각엔. 나왔다 한 번 제접해 봐야겠어. 와, 핑 60인데? 에이, 씨. 팀이 똑같네. 어? 괜찮아. 게임은 안, 안 될 것 같아. 아, 질 수도 있지. 어? 이거 내, 얘 죽으면 내 실수다. 오케이. 너, 3타를. 에이, 이거. 궁 끝나기 전에 적었잖아.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. 스택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. 우와, 나 스택도 사라졌네? 오스팩이라 떼네. 탑만 좀 안 죽어주면 서랭 치지 않을까 싶은데. 헥카림이 궁에 없었을 거예요. 왜냐면. 아까 여기 탑 죽일 때 썼을걸? 저 슬래시 맞으면. 오케이, 카드. 제가 이 카미라한테 진다. 이거는. 제가 플래시를 잘못 써서 지는 걸 거거든요. 우릴 알게 될 것. 아니, 이거 렉 때문에. 이거 여기서, 여기 넘어가려 하는데. 그게 안 돼. 됐습니다. 아 나 칼 사령 받아야돼 안죽 지구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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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엌 사실 플래시가 없고 공이 있고.. 죽을 것 같은데 아, 랩 서렌 쳐줘, 제발 부탁해 아니, 킬이 더 강한 데 너무 쎄 오케이 아니, 이거 사용자 게임 가서 또 킬 터지는 거 봐야겠다 킨드가 진짜 제일 센 것 같아 야 진짜 킨드 좀 해봐요 이게 그 그 1300원짜리 뭐야 화살통 있죠 뒤에 그 아이템 살쪘다고요? 그런가? 찌지는 않았는데 쪘다는 말 좋아하긴 하는데 찌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그 화살통이 너무 좋아 이렇게 진짜 대굴 세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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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뱀